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19년형 폭스바겐 아테온입니다. 아테온은 폭스바겐의 기암이고 전작인 CC에 비해서 체급이 조금 높아졌죠. 기존의 CC가 판매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기도 했지만 페이톤이 단종이 되면서 아테온이 폭스바겐 브랜드의 기암 역할을 맡게 됐죠. 그래서 기존 대비 차체에도 커졌지만 사양도 좋아졌습니다. 국내에는 190마력 사양의 1리터 디젤 한가지만 판매가 되구요. 트림은 두가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2019년형의 경우에는 기존과 큰 차이는 없지만 편의 사양이 좀 더 보강이 됐죠. 아테온은 사도 쿠페를 표방을 하는데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모델인 세단에 비해서 스타일링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야 되죠. 근데 아테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파사트에 비해서 스타일링이 완전히 차별화가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아테온의 가장 큰 강점으로는 외장 디자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테온의 전면은 얼핏 봐도 눈에 확 띄는 디자인이죠. 굉장히 명암이 뚜렷하고 특히 전면 같은 경우에는 그 가로로 지나가는 줄이 굉장히 여러개가 있고 꽤 넓은 면적에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이즈보다 차가 더 넓어 보이고 보통 차가 넓어 보이면 웅장하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아테온이 그렇습니다. CC와 비교를 하면은 외장 디자인에서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얼굴에서 느껴지는 존재감도 한층 배가가 됐죠. 차체 사이즈는 파사트 GT보다 전고만 조금 낮고 전장과 전폭 휠 베이스가 모두 다 커요. 그래서 파사트 GT는 물론 푸조 508 보다도 다 전반적으로 커요. 가장 비슷한 사이즈의 차를 보자면은 탈리스만 SM6와 전장 전폭 전고가 거의 비슷하고요. 휠 베이스는 아테온이 조금 길고요. 앞모습이 눈에 좀 확 띄는 디자인이라면 뒷모습은 오래 봐도 좀 안 질리는 디자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트렁크에는 아테온이라고 차명 배지가 붙어 있고요. 따로 엔진을 나타내는 배지는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붙은 폭스바겐 로고가 꽤 커 보이죠. 범퍼 일체형 머플러는 실제 머플러는 아니고요. 장식입니다. 요즘 유럽차들 보면은 이렇게 흔히 말하는 페이크 머플러가 많이 있죠. 이게 디자인의 트렌드 중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이 아테온 역시도 양쪽 끝에 있는 이 머플러는 장식이고요. 실제 머플러는 이 밑으로 들여다봐도 잘 안 보이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점등이 되는 방향지시등은 이 뒤쪽에만 적용이 됐죠. 타이어는 콘티엔탈의 콘티 에코 콘택트 5 사이즈는 245에 45알 18입니다. 이 알로이힐 디자인은 굉장히 단단해 보이고요. 좀 스포티한 느낌도 있죠. 실내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파사트와 동일하죠. 트림에 따라서 약간의 장식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보통 세단베이스의 사도 코펜은 실내가 동일한 경우가 많죠. 벤츠 CLS도 그렇고요. 실내에 처음 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저 송풍구인데 이 송풍구가 가로로 쭉 뻗어 있어서 실제의 그 실내 폭보다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 가운데 부분에 송풍구는 막혀 있고요. 내장제는 대부분의 차가 그렇듯이 시선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소재가 좀 떨어지는데 시선이 가장 많이 가는 대시보드라든가 그 주변에 쓰인 이 소재는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계기판 위쪽을 이렇게 만져봐도 좀 부드럽죠. 이 센터페시아의 상단에는 아날로그 시계가 있는데 이게 딱히 예쁘진 않고요. 그 밑에 있는 버튼을 포함해서 센터페시아에 적용된 전반적인 버튼의 크기는 좀 작은 편입니다. 모니터는 매립형이 적용이 됐고요. 이 위치 자체가 약간 좀 낮은 감이 있고 크기도 조금 작죠. 모니터 좌우에는 주로 사용하는 버튼들을 꺼내놨죠. 그래서 한 번에 가기 쉽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 카로 들어가면 이렇게 출력 모니터가 나오죠. 여기서 터보의 부스트와 G 그리고 출력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력은 유럽 방식대로 키로와트로 표기가 되네요. 참고로 이 세 개의 게이지는 이렇게 돌려서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를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다음 페이지는 랩타이머가 나오고요. 그리고 카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면 트릭 컴퓨터 관련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 싱크블루를 누르면 연비를 높일 수 있는 팁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거는 보통 다른 차들에서는 잘 보기 힘든 그런 메뉴죠. 그리고 이 메뉴에 들어가면 이런 페이지가 뜨는데 그러니까 보기보다 안에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꽤 많은 편이에요. 공조기능에 들어가도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 설정에 들어가면 스티어링 휠 열선의 정도를 이렇게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차는 거의 없죠. 참고로 이 카 메뉴에서 설정으로 들어가면 세부적인 메뉴가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는 메뉴가 굉장히 많죠. 모니터 내의 폰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쁘지가 않죠.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 이렇게 한 줄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적용 범위가 얼마 전에 시승했던 푸조 508과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조명은 적용 범위도 내가 이렇게 따로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모드를 하면 여기 다 들어오는 거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폭스바겐에서는 에이리어 뷰라고 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을 좀 세밀하게 나눠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장치 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밝기와 명암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아까 지하주치상에서 보니까 어두울 때도 주위의 사물을 파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화질은 확보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터 밑에 있는 공주향체 버튼들은 좀 작은 편이고요. 통풍시트는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허벅지 양쪽을 받쳐주는 양쪽 날개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이렇게 바람이 좀 솔솔 나오는 게 다른 차들과는 조금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이 공주향체 다이얼은 저형적인 폭스바겐 디자인이죠. 돌렸을 때의 감각은 괜찮은데 좌우로 돌렸을 때 그 소리가 조금 플라스틱합니다. 그리고 다이얼의 유격은 약간 좀 있는 편이고요. 기어랩 앞에는 요즘 차에서는 보기 힘든 제터리가 있죠. 요즘에 좀처럼 신차에서 보기가 힘든 건데 제터리가. 이 아테오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 딱 제터리가 마련이 돼 있죠. 보통 다른 브랜드 같았으면 요즘에는 제터리 다 없애고 기어랩 앞에 수납공간을 놓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형적인 독일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폭스바겐처럼 기어랩 상단에는 DSG라고 새겨져 있고요. 그 주변에 버튼이 드라이브 모드와 ISG 온오프, 스티어링 휠 열선 버튼 3개만 있으니까 나머지 좀 비어있잖아요. 이게 좀 보기가 안 좋죠. 드라이빙 모드는 에코와 컴포트, 노말, 스포츠 4가지가 있고요. 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순차적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좀 마음이 급하면 이렇게 그냥 터치스컨으로 눌러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면은 조향과 구동유닛, ACC, 코너링 라이트 등의 설정을 개별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어레버 뒤에는 컵홀더가 두 개 마련이 돼 있고요. 이 옆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편의장비는 거의 대부분 갖추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는 또 C볼트도 있죠.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좀 작은 편이고요. 심지어 여기에도 이동식 재떠리가 있네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 단자가 하나가 마련이 됩니다. 운전대의 크기는 적당한 편인데 제가 바로 전에 508을 타서 그런지 림의 지름이 꽤 커 보여요. 그리고 손에 잡히는 감각은 꽤 좋습니다. 이 림에 쓰인 가죽이 눈으로 보기에는 약간 좀 미끄러워 보이는데 실제로 잡았을 때의 감각은 괜찮고요. 이 림의 두께도 적당한 편입니다.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오디오 볼륨, 오른쪽에는 트릭 컴퓨터와 음성인식 등의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 아테온의 디지털 계기판은 눈에는 굉장히 잘 들어와요. 근데 속도계라든가 타코미터의 디자인이 딱히 예쁘진 않아요. 그리고 가운데에 위치한 액정의 크기는 꽤 큰 편이고요. 지금 이 트릭 컴퓨터 화면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디지털 속도계가 두 개로 나오는 거죠. 가운데서 나오고 그 속도계 안쪽에서 나오고 물론 속도계 쪽에서 표시가 되는 그 정보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이런 주행과 관련된 ADAS 관련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레인 어시스트라든가 ACC, 사이드 어시스트 등의 기능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칼럼 오른쪽에 있는 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양쪽에서 표시되어 있는 정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시트의 크기는 성인 남자가 앉기에는 딱 맞는 그런 사이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허벅지랑 옆구리를 잡아주는 지지 능력이 꽤 괜찮고요. 쿠션은 깊이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쿠션은 약간 부드러운 편이고요. 가죽의 질도 좀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헤드레스트를 앞쪽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머리가 좀 편해요. 그런데 엉덩이가 닿는 부분에 가죽은 좀 울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람이 덜 타는 동반전석이나 2열 시트를 보면은 이렇지는 않은데 운전석 쪽에는 가죽이 조금 울어 있죠. 유리는 상하향 4개 모두 다 원터치고요. 도 포켓의 용량도 꽤 넉넉한 편입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부드러운 소재를 적용을 했죠. 보통 4도 쿠페 하면은 세단에 비해서 2열의 거주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무릎 공간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고 바로 얼마 전에 시승을 했던 508과 비교를 하면은 2열의 무릎 공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3개가 거의 들어가니까 2열의 무릎 공간은 꽤 넉넉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저 가운데 부분이 불룩하게 솟아올라 있어서 사실상 두 명만 앉을 수 있다고 봐야죠. 가운데에 앉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2열은 무릎 공간 자체는 충분한데 등받이가 좀 서 있는 편이고요. 무엇보다도 등이 닿는 부분이 약간 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등이 그렇게 썩 편하지 않고 반대로 등 상단을 감싸주는 기능성은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1열에 비하면은 시트의 길이가 좀 짧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 차가 승용차인 것을 생각을 하면은 1열 시트 밑으로 이 신발이 아주 넉넉하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 바닥 자체도 아주 평평하게 처리를 잘 한 편이고요. 이 차는 3존 공중향치가 적용이 돼서 2열 시트에서도 이렇게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열선도 양쪽에 하나씩 마련이 되고요. 이 밑에는 12V 단자가 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좀 USB 단자의 수가 좀 적은 편이죠. 참고로 2열 시트는 1열 시트와 형상은 거의 같은데 이 가죽의 재질은 뭔가 좀 더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를 내리면 여기에 커플도 두 개가 마련이 돼 있고요. 다른 차들과는 달리 이 스키 수로는 양쪽이 더 다 열 수가 있어요. 2열 유리는 지금이 끝까지 내린 상태고요. 굉장히 많이 남는 편이죠. 아테온에는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이 됐고요. 트렁크 개폐에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리모컨으로 열고 닫을 수도 있고요. 사람이 직접 가서 저 폭스바겐 엠블럼 누르면 되고 또는 범퍼 밑으로 발을 집어넣으면 열리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트렁크 개폐를 할 수 있는데 다른 차들과는 좀 다르게 저 버튼은 개폐모도 한 방향으로 눌러야 돼요.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563리터고요. 2열 시트를 접으면은 1557리터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본 트렁크 용량 자체가 꽤 넉넉하죠. 눈으로 보기에도 상하의 입구도 넓지만 좌우도 넓고요. 이 트렁크는 네모 반듯하게 정리가 잘 돼 있고요. 이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이 밑에 있는 공간도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으면 큰 공간이 생기고요. 트렁크 바닥에서 2열 시트까지는 경사가 좀 있는 편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트렁크 쪽에서도 스키스루를 열 수가 있죠. 근데 이 범퍼부터 2열 시트까지의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팔을 좀 많이 뻗어야 됩니다. 예, 통풍과 에어컨은 끈 상태이고요. 공회전대 정숙성은 4기통 디젤의 평균적인 수준 같아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주행 중 또는 엔진이 회전할 때와 비교해서 공회전대의 정숙성은 괜찮은 편이에요. 공회전대는 이 엔진 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들리는 건 아니지만 보통 디젤 엔진 특유의 웅웅대는 소리 있잖아요. 베이스음 그게 좀 낮게 깔리고요. 그게 실내로 좀 들어오죠. 반면에 공회전대의 진동 대책은 꽤 좋은 편입니다. 이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이 억제가 잘 돼 있고요. 이 시트로는 좀 가늘게 있긴 한데 그 허리가 닿는 부분에서 조금 떨리죠. 대부분의 차는 에어컨을 켜면 진동이 늘어나잖아요. 운전대든 시트든. 근데 이 차는 에어컨을 켜도 진동이 에어컨을 끌 때와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공회전대의 정숙성은 평균적인 수준이지만 진동 대책은 평균보다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리터 디젤과 7단 DSG로 조합이 됩니다. 이 파워트레인은 파사트 GT 등과 같이 쓰는 유닛인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동일한 파워트레인인데 아테온의 주행 질감이 더 좋아요. 승차감도 좋고. 물론 이 차가 기함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화를 했겠지만 어쨌든 작년에 시승했던 파사트 GT와 비교를 한다면 이 아테온의 주행 질감이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속도가 60점 안 되고 엔진 회전수는 1500rpm 정도가 되는데 이때도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음은 좀 있는 편이에요. 좀 이렇게 우웅대는 그런 음색이죠. 그래서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실내로 들어오는 그 볼륨을 어느 정도 허용을 했는데 그 전반적인 방음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속도가 한 80점 정도 되는데 타이어 소음이 생각보다는 한 단계 좀 걸러져서 들어옵니다. 이게 아무래도 타이어의 성격과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콘티 에코 컨택트 타이어가 소음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접지력은 잘 안 나와도. 어쨌든 시속 90 정도로 달리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타이어 소음이 생각보다는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앞 유리 쪽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도 좀 고르게 나는 편이고요. 이 차의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컴포트 노멀 스포츠가 있는데 각 모드마다 스티어링이나 파워트레인의 세팅이 달라지는 건 물론 댐퍼도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컴포트로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차의 하체가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 위아래로 움직일 때의 그 느낌은 좀 끈적한데 그 상하의 거리는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스포츠에서는 좀 댐핑이 좀 눈에 띄게 단단해지죠. 그래서 스포츠로 고속으로 달리면은 약간은 좀 말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쨌든 이렇게 댐핑의 변화가 뚜렷한 거는 꽤 장점이죠. 어제 오늘 운전을 해보니까 말 그대로 노말이 가장 무난한 것 같긴 한데 어떤 분들은 컴포트가 좀 더 부드러우니까 이게 더 취향에 맞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승차감도 파사트 GT보다는 훨씬 좋아요. 노말이나 컴포트 모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차로 코너를 돌아보면은 실질적인 거동은 언더스티어가 별로 없는데 기본적인 성향은 언더스티어가 되게 뚜렷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언더스티어가 날려고 많이 하는데 그 전자장비로 그거를 이렇게 무마를 하는 그런 느낌이죠. 바로 전에 시승했던 508SW와 비교하면은 508SW 쪽이 좀 더 핸들링하는 그런 재미가 있죠. 더 날렵하기도 하고 느낌이 조금 전에 언더스티어가 뚜렷한 경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내리막보다는 오르막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물론 이거 역시도 전자장비가 잘 제어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꺾어주면은 언더스티어는 잘 안 나긴 하죠. 근데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타이어가 잘 접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말 하면은 이 타이어가 좀 별로죠. 제가 방금은 508SW와 비교해서 그쪽이 더 날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타이어의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508SW는 PS4고 얘는 그거보다는 더 에코지향적인 그런 타이어라서 거기서 오는 거동의 차이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이 차의 가속력은 일상용도로 쓰기에는 충분한 수준이고 그리고 2리터 디젤의 승용차 보디인 것을 감안을 해도 꽤 빠른 편이에요. 재원상 제로백이 7.7초니까 아마 대부분의 운전자는 그렇게 힘 부족을 못 느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차가 가속페달 많이 안 밟아도 가속이 좀 잘 되는 그런 엔진 특성이에요. 가속력은 비슷한 차가 뭐가 있나 하면서 찾아봤더니 정지에서 200km까지가 한 31층도 걸리거든요. 이 차가 제 동영상 기준으로 가장 비슷한 차가 제네시스 G70 2.0T H 트랙이더라고요. 그 차랑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엔진 출력에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같은 2리터 디젤이고 차체 사이즈도 비슷하잖아요. 얘가 좀 더 크긴 하지만 근데 508보다 얘가 한층 더 빠르죠. 제가 항상 체크하는 곳에서 시속 90km 정속 주행하면 순간연비가 대략 한 25km 정도 내외로 나오는데 그리고 시속 110km에서는 리터당 한 20km 내외의 순간연비가 나옵니다. 지금 내리막도 보면 코너 정점에서 타이어의 그립이 없어가지고 앞쪽에서 계속 미끄러지는데 이거를 전자장비로 마무리를 하네요. 이 엔진은 저회전부터 고회전까지 일정하게 토크가 나오는데 고회전, 자동으로 변속되는 시점까지 토크감이 잘 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회전질감이 좋은 거죠. 거기다가 보통 이런 일반적인 수용차에 탑재되는 범용의 2리터 엔진 디젤 치고는 사용하는 회전수도 꽤 높은 편이고요. D모드에서 급가속을 할 때는 대략 한 4200, 4500rpm 그 정도까지 사용을 하는데 이 차가 수동모드로 바꾸고서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5000rpm까지 돌리죠. 가끔 가다가 5000rpm까지 사용하는 디젤 엔진이 있긴 한데 굉장히 좀 드물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이 아테온의 2리터 디젤은 사용하는 회전수가 꽤 높은 편이죠. 물론 4500과 거의 5000rpm 다 돼서 변속할 때는 마지막에 딱 변속할 때 딱 끊어진 느낌 있잖아요. 그게 좀 다르긴 해요. 일반적인 상황, D모드에서 자동으로 변속되는 시점 4500rpm에서는 되게 깔끔하게 딱 하고 끊어지는데 5000rpm 근처까지 회전수를 많이 돌리면 거기서 약간은 좀 클러치가 미끄러진 느낌은 있습니다. 고속 안정성은 충분히 좋은데 폭스바겐에 기대했던 그만큼은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재작년에 독일에서 아테온 2리터 트윈터보 디젤 사양을 타봤잖아요. 물론 타이어 사양도 다르고 노면도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차와 고속에서의 주행 안정성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래서 탔던 아테온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바닥에 딱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 차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다른 차들보다는 조금 좋은 편이긴 한데 예전만큼 그렇게 다른 브랜드와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폭스바겐 하면 대중 브랜드 중에서는 단연 돋보일 정도로 거의 모든 차종에 걸쳐서 고속 안정성이 좋았는데 지금은 그런 차이가 좀 많이 줄어든 상태고 이 아테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타이어 때문에 아까 제가 코너에서 잘 접지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고속으로 직진할 때도 그 앞쪽 타이어에서 조금씩 튀는 느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안정성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코너에서 이 출력 모니터의 이 G 센서를 보니까 최대한 1.13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 주행할 때 범퍼라든가 앞유리에서 부딪히는 바람소리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는 편인데 이 측면 유리에서 가는 휘파람 소리 같은 게 나긴 합니다. 보통 프렌레스 도어에서 이런 소리가 흔히 발생을 하긴 하죠. 나기가 좀 쉬운 구조이기도 하고 근데 얼마 전에 탔던 508 SW보다는 좀 적어요. 차에도 차로 유지 기능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중앙을 좀 잘 잡고 가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차선 한쪽에 붙으면 근데 그게 차로 이탈 방지처럼 그거는 타이어가 이 차선에 거의 붙으면 스티어링 휠을 조절을 해서 벗어나지 않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보단 더 좋아요. 그래서 그 차로 유탈 방지와 중앙을 잡고 가는 차로 유지 기능에 대략 중간쯤 되는 성능 같은데 그거보다는 차로 유지 기능에 좀 더 가깝긴 합니다. 유지 시간은 대략 한 15초에서 20초 정도가 지나면 스티어링 휠에 스티어링 휠 제어하라고 경고 메시지 또는 경고음이 뜨고요. 이 상태에서도 기능이 해지가 되진 않아요. 계속 유지는 되는데 여기서 시간 더 지나서 지금 막 삑 하고 울리잖아요. 예 이렇게 이 경고음이 울리고서 조금 있다가 방금처럼 브레이크를 한번 세게 콱 한번 잡아줘요. 이게 좀 다른 브랜드와 좀 다른 거죠. 이 브레이크 느낌이 어떤 거냐면 약간 좀 응급 브레이크 또는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좀 급하게 브레이크 밟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짧고 강하게 브레이크를 한번 콱 밟아주죠. 그 이후에는 기능이 해지가 되고요. 보통 이 정도로 짧고 강하게 브레이크가 들어가면 운전자는 졸음운전을 해도 알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의 굴곡에서도 이 기능이 커버가 되고요. 방금 그 코너가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각이 좀 있는 편인데 물론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차는 저런 굽은 길에서도 커버가 되긴 하는데 안 되는 차도 종종 있어요. 최근에 나온 신차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양쪽 차선이 흐려진 곳인데 이런 구간에서는 무난하게 중앙을 유지를 하고요. 이 차가 평소에 차선이 뚜렷한 곳에서의 거동을 보면 좀 흔들리긴 하는군요. 이쪽에 보면 이쪽 차선이 아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못 잡을 것 같은데 차선이 하나만 있어도 잡긴 잡더라고요. 물론 저 반대편에 아까 공사 구간을 제가 지나왔는데 거기는 차선이 한쪽만 계속 있는 곳이었거든요. 거기서는 그 유지 시간이 좀 짧아집니다. 잡긴 잡는데 폭스바겐 아테온을 오랜만에 시승을 해봤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아테온 시승해보니까 이 차의 가장 큰 강점은 디자인이네요. 보통 사도 쿠페는 그 베이스 세단보다 스타일링에서 확연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 아테온 같은 경우에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 동급에서도 가장 디자인이 괜찮으니까 이 외장 스타일링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상품성은 두루두루 다 만족을 하는데 과거만큼 뚜렷하게 독일차 같다라는 그 느낌은 좀 많이 희석이 됐지만 그 전체적으로 범용적으로 많이 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품성이에요. 이거는 벤츠 BMW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는데 조금 과장해서 얘기를 하자면 프랑스차 타고 프랑스차 타다가 이 폭스바겐을 타면은 꼭 쌍용, 르노, 쉐브레 타다가 현대 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아테온이 바로 얼마 전에 탔던 투조와 비교하면은 두루두루 다 만족을 하는 그런 상품성이죠. 전체적인 구성이나 패키징이 이 실내 같은 경우에는 파사트 GT와 동일하잖아요. 근데 보통 사도 쿠페가 그 베이스인 세단과 실내는 동일하니까 크게 흠잡을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CLS도 E클래스와 동일하죠. 근데 이 차만 놓고 보면은 이 센터페시아에 적용된 버튼이라든가 다이얼 같은 그런 소재 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편의장비 같은 경우에도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사양들을 거의 다 빠짐없이 갖추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죠. 국내에는 디젤 엔진 한 가지만 들어오는데 저는 가솔린보다는 독일에서 샀던 2리터 트윈 터보가 들어왔으면 더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2리터 트윈 터보와 가솔린 280마력짜리 두 가지를 타봤는데 디젤 트윈 터보가 느낌이 훨씬 좋았거든요. 잘은 나가는데 뭔가 주행 질감이나 느낌이 2리터 트윈 터보만큼은 못했어요. 엔진 소리도 약간 공명원같이 막 울리고 그래갖고 그래서 1인터 트윈 터보는 R 디자인으로 들어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ISG 작동시 엔진이 온오프 될 때의 차체 움직임도 승차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꺼질 때 되게 깔끔해요. 그러니까 소리로만 알지 차체 움직임은 뭐라 그러지? 이렇게 스르륵하고 싹 꺼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엔진이 꺼질 때는 되게 깔끔합니다. 근데 엔진이 켜질 때는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크게 느껴지죠. 508 SW는 엔진이 켜질 때 좌우로 움직이고 이버크는 앞뒤로 움직이는데 좀 많이 얘는 그 정도로 움직임이 큰 건 아니지만 운전대 이쪽 또는 시트 앞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좌우로 움직여요. 실내에서는 대시보드라든가 도어 트림 쪽에서 간헐적으로 이런 노면에서 괜찮은데 약간 좀 울퉁불퉁한 노면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간헐적으로 잡소리가 발생을 하긴 합니다. 이 차 가격이 상위 트림은 5,700만원이잖아요. 그 가격을 생각을 하면 약간 좀 망설여지긴 하죠. 5,700이면 5시리즈 E 클래스도 거의 사정권에 있는 그런 가격이니까 예의로써 2019년형 폭스바겐 아테온에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